우리 단장님은 원래 전공이 장구하고 복이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 어떻게 그거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골피방송은 너무 차분하고 퀄리티가 높은 반성인 것 같아서 또 저는 좀 타악 끼고 시끄러워서 저도 골피방송에 어울리게 차분한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우리 국제인거 침 좀 닦으세요 어머나 진짜 보여 보여 진짜 눈으로 보여 그냥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예술단과 함께하는 저희 공간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골피방송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너무 여성스럽고 이쁘잖아요 너무 예뻐요 우리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머심해 같아가지고 우리는 선머슴해요 아니 쓴피면 쓴 들어온 거 알잖아요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 단장님 어떤 노래 한번 해보실까요? 쓴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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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들어온 거 알잖아요 쓴피면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 단장님 어떤 노래 한번 해보실까요? 첫 곡은 이은아님의 당신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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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춰주시면 노래는 제가 가수가 아니라 잘 부르지는 못해요 하지만 항상 제 모토가 최선을 다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당신께만 낮춰주시면 그 이야기 널 보았어 내 맘속에 감추었지 멀리 난 그 맘이 이뻤어 내 곁을 멀리할 때면 그 맘이 이뻤어 내 맘이 이뻤어 내 맘을 멀리할 때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